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저는 블록미디어 오진석입니다. 제 옆자리에는요. AM 고영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벌써 지났네요.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블록페스타 2023을 통해서 AM 매니지먼트 송승재 이사께서 내년도 전망도 해주시고 희망찬 미래를 좀 선 보여주셨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 사이에 그때까지만 해도 4만 3천 달러 비트코인이 4만 4천 달러를 횡보를 하면서 상당히 희망회로를 불태우면서 잘 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는데 월요일 이제 아시아장 돌아오자마자 폭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뭐 행사 때는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행사 때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맞긴 한데 이제 사실은 4만 4천 달러에서 횡보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위를 뚫어서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못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낙폭이 이제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이제 4만 3백 달러까지 흘르면서 거의 뭐 10% 가까이 했다가 낙폭을 지금 회복을 했긴 했습니다만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이게 월요일이고 아시아장 개장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시아장의 영향도 뭐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9시가 이제 주봉이 마감되는 또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봉이 너무 쎘거든요. 사실.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양봉에 거래량도 실려 있고. 그래서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더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캔들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좀 보시면은 44K 좌가 돌아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 배널리스트가 이제 4만 4천 달러는 갈 것이다. 네. 제가 아마 10월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망하면서 44를 딱 찍었어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47을 이제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47을 하기 위한 이제 발돋움판이 아닌가. 맞죠? 저는 그 47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송승재 애널리스트라고 했구나. 47도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4만 초반이기 때문에 그게 왜 어떻게 생겨난 일인지부터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매크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 이제 12월 중순이 되다 보니까 이슈도 많이 생기고 또 내년도 전망도 해야 되고 미국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올해를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 지표상으로도 체크를 할 것들이 많은데 뭐가 먼저 나옵니까? FOMC 회의에서 12월 금리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FOMC 의원들의 이제 회견도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그래서 주목할 만한 좀 이슈들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12일 13일에는 미국에서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FOMC 회의 올해 마지막이죠? 네. 그 회의가 열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14일 새벽에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제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나오게 되고 또 14일 저녁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이제 상당한 지표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들을 좀 앞두고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했던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FOMC 회의에서 나올 이제 금리 결정이 이제 컨센서스 상으로는 거의 금리 동결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거의 그 예상치는 98%에 육박하기 때문에 거의 동결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내년도 금리 전망에 대해서 나올 이제 기자회견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컨센서스가 이제 동결이 거의 뭐랄까 확정에 가까운 뭐 아직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확정 가깝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호조세를 띠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장인데 비트코인이랑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고기는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 겁니까? 뭐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겁니까? 어 뭐 그 하락했을 때 저도 뭐 이슈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이런 뭐 cpi 컨센이나 이런 게 좀 소폭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런 거를 반영을 했다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보기에는 또 나스닥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제 확정지어서 볼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위험자산으로서 나스닥과 특히 s&p500과의 상관관계가 네거티브를 찍었다. 상관이 없는 그런 지수이자 자산이 됐다라는 분석이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증시화는 이제 동조해서 볼 필요까지는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홀로 이렇게 겨울빛 내리듯이 우수수수 떨어져 내리는 데는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4만 3천에서 4천을 이제 올라섰는데 거기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부분 매수자들이 이제 차익실현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좀 털어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로 나오는 분석은 이제 CME의 선물 갭이라든지 그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요. 그거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페이지가 코인글래스 페이지고요. 요거는 어떤 화면입니까? 이거는 이제 펀딩 비율을 말하는 지표인데 이게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에 따라서 이자를 냅니다. 그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롱 포지션에 이용자들이 많이 쏠려 있다고 하면은 이용자들이 일정 부분의 이자를 쇼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게 지금 BTC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0.0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상승장에서의 정상적인 펀딩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펀딩비라는 컨셉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롱 포지션 대비 쇼 포지션이 좀 더 많은 경우에는 저렇게 양수로 나타나고 쇼 포지션이 적을 때 양수로 나타나고 쇼 포지션이 적으면 그러니까 쇼 포지션이 많으면 양수로 나타나고 지금 뇌저를 보냈어요. 네. 쇼 포지션이 많으면 이제 음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쇼 포지션이 적으면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 많으면 양수로 나타나고 그러면은 어제 이제 오전에서 오후 넘어갈 때 폭락장세에서는 지금 사실은 양수 포지티브가 많긴 하지만 어제는 훨씬 이게 음수가 많았었겠네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정상적인 펀딩비를 넘어서 과열된 상태라고 아 이게 과열된 양상을 보여주는 거군요. 전체적으로 빨간색이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좀 과열된 상황이 아니었나. 네. 과열된 상황인데 지금 그걸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다. 네. 지금 그런 센티멘트를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CME 갭이라는 거는 또 어떤 겁니까? CME 갭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CME 선물거래소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차트는 원래 이렇게 꽉꽉 채워져서 나타나는데 그러게요. 연결되어야 되는데 네. 이게 붕 떴네요. CME 거래소 같은 경우는 주식장과 마찬가지로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좀 가격이 좀 붕 떠 있습니다. 이게 CME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됩니다. 네. 주식장도 이제 오후 3시 반부터 마감이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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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CME장도 마감이 되는데 그 다시 오픈할 때 가격이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가격이 이제 높게 뛰어 있다고 하면은 그 마감 전에 가격을 뛰어넘어서 장이 오픈되기 때문에 이런 차트에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갭이 생겼을 때 갭을 메꾸러 간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사로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갭이 기사에도 39,300, 39,600선의 갭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하락 요소가 생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저 갭을 말 그대로 갭이네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갭 때문에 그런데 갭이라는 게 사실 그냥 저도 갭을 많이 연구를 하고 해봤었는데 사실 이거는 메우는 경우도 있지만 90%는 거의 메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10%를 안 메우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메워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단순히 지지나 저항선 정도로만 저 같은 경우에 체크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이게 가격이 더 떨어져서 메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위쪽에도 갭이 있거든요 시간봉으로 보면 44,300불 정도에도 점프했네요 거기에도 네 그래서 갭이 메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39,3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메울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관련 기사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조정으로 청산이 이제 5.1억 달러가 됐고 CME 갭 39K 선을 주시해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39K까지 떨어질 거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이 보통은 갭을 메우기 때문에 네 39K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반영한 기사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살짝 반등했습니다 네 네 3구까지 가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살짝 반등한 상태고 이제 4만 4천 중반에서 후반 뭐 지금은 4만 4천 4만 1천 9백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뭐 채팅창도 보면은 비트 반등 어디까지 보시나요? 추가 조정이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많이 물러섰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좀 볼 텐데 지금 그림을 그래픽을 많이 써 두셨어요 보시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이제 제가 4만 4천 불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역해드 앤 숄더의 축적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목표가이기 때문에 제가 4만 4천 불을 말씀드렸던 거고 네 현재 그 가격은 제가 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나 사이클적으로 보나 저는 고점에 좀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고점을 터치한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떨어질 여지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이클적으로도 보면은 보통은 이제 이 역해드 앤 숄더가 시작되고 나서 이거를 이제 뚫으면서 상승을 이제 시작하기까지의 기간이 272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축적 과정 이후에 가격이 발산하는 과정이 지금 272일이 다 와가는 상황이에요 보통 사이클적으로 보면 축적 과정에 1대 1이나 최소 0.5 그리고 최대는 추세가 좋을 때 2까지 1대 2 비율까지 상승 기간이 이어지고는 하는데 현재는 목표가의 가격도 왔고 사이클적으로도 1대 1 비율의 기간까지 왔기 때문에 축적이라는 것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해온 네 매집 구간 매집 구간이 270일 정도가 쌓여 있었고 그래서 저는 272일간의 상승을 끝내고 이제는 좀 분배 과정에 진행이 되면은 이제 이 아래쪽에서 흡수한 물량들을 세력들이 털어내는 과정이 최소한 저는 272일의 절반 그러니까 120일 정도는 이제 하락하는 과정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정 장세를 이제 120일 정도는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건데 네 사이클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연말에 이제 요새 나오는 기사들 보면 산타랠리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레발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는 오히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비트코인을 좀 길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한 내년 3, 4월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로 봐서는? 네 좀 길게 보면 그렇고 어제 사실 제가 현재 이제 단기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 어제 제가 그 저희 주간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시기가 됐고 4만 1,000불을 좀 기다려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4만 1,000불을 기다리라는 건 뭡니까? 4만 1,000불이 어떤 가격대냐면 이 주황색 표시한 부분이 212평선이거든요 근데 올해 9월달부터 보시면 이 212평을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왔어요 네 밟고 올라갔네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이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려면 어쨌든 여기서 더 상승을 하든 하락이 있든 21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21선을 서체하는 흐름이 나왔고 이 선을 그래도 깨지는 않고 지지하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가격대만 봐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21선을 밟고 지금 반등이 진행되고 일단 노란색 선을 밟고 한번 뛰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배분기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아직도 기회는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추세가 금방 깨지지는 않아요 제가 뭐 120일 동안 하락하는 과정을 거칠 거다라고 해도 이게 뭐 120일 동안 줄창 하락하는 게 아니고 상승해도 조정이 있듯이 뭐 하락하다라도 반등도 나오고 하면서 적절히 이제 사이클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접근할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단기라는 게 어느 정도의 텀을 좀 보면 되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에서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간은 주지는 않네요 네 왜냐하면 좀 이제 위험한 장세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격적으로도 지금 고점에 왔고 기간적으로도 저는 상승이 끝날 기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런 확장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단어 또 나왔습니다 확장 삼각형 이제 보시면 이 고점은 높아지고 저점은 낮아지는 이런 패턴이 진행이 되다가 이거를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 깬 하단부가 저항이 계속 될 거거든요 올라갈 때 저항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또 반등이 나와도 여기를 테스트하고 또 떨어질 여지가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반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그 4만 4천불은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더라도 이 구간을 돌파하면 또 다른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후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굳이 길게 비중 있는 포지션을 진입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이제 애들 선물을 사야 된다고 안 된다고 반등도 좀 길게 갔으면 좋겠고 상승세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모두가 다 갖고 있죠 비트코인을 가지신 분들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비트코인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또 올라야 또 알트도 또 상승세도 같이 타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좀 오르기를 바랐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 배분기에 들어가는 디스트리뷰션 피리어드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상 안에 이제 ETF의 승인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 또 거기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별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까? 이런 기간 안에서는 사실 그 상승이 좀 길게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ETF가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승인이 되더라도 저는 오히려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거든요 ETF가 승인돼도 매도 타이밍이다 네 이게 즉발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는 호재는 또 아니잖아요 ETF가 승인되고 상장이 된 다음에 돈이 이제 몰리면서 그게 이제 시장 자금으로 이제 나눠져야 이게 좀 상승하는 탄력이 될 수 있을 텐데 ETF가 승인되었다 이것만으로 갑자기 막 몇십 프로씩 상승하는 일은 저는 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ETF가 승인이 됐을 때 그 날은 가격이 확 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추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이제부터는 보수적으로 트레딩을 할 생각입니다 뭐 저희 이제 최창환 선임 기자께서도 소문에 사고 뉴스에도 사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고 뭐 물론 이제 모아가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이제 하락 장세에서 오히려 더 많이 사시는 분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각자의 이제 투자 패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수익 실현도 지금 오고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11월 달부터 지금 상승장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이 투자를 안 하시던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12월 되기 직전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평단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지금 뭐 털어야 되는지 혹은 이 하락장 조정 장세에서 좀 더 내가 좀 이렇게 콜렉팅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좀 가이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그 어느 정도의 비중을 들어가셨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뭐 비트코인이 앞으로 조금 일정 기간 동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가격대를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을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중이 좀 덜 들어가신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조금 당장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려올수록 좀 더 사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가격대에 다 들어가시고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100%인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유연하게 될 수 있는 시드를 좀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외부에서 끌어올 수 없는 자금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포지션을 좀 덜어내고 그걸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자금을 좀 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다른 데서 돈 끌어오라고요? 그럴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BTC는 조금 덜어내시고 나스닥 주식 어떻습니까? 어떤? 나스닥 주식으로 이제 리스크 해칭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마 내년도 유동성 정책이 좀 정해지면 저는 다시 나스닥과 좀 커플링 되는 현상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가 이제 주식장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주식시장 안에서의 이런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하락 조정기간의 알트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알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네 많은 분들이 점심도 드셔야 되니까 이제 빨리빨리 해보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만약에 하락이 간다면 어디 정도가 이제 바닥으로 좀 보시는지 그것과 만약에 이게 반등세가 오려면 아까 한 번 말씀 주시긴 했지만 한 번 체크하면서 이제 알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최소한 보는 가격대는 있거든요 네 지우고 말씀드리면 최소한 3만 2천 달러를 보고 있어요 이런 그 3만 2천 달러요? 최대치로 내려갔을 때 네 바닥을 많이 내려가네 최소한이죠 최소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길게 보는 트레이딩을 할 생각으로는 3만 초반에 오지 않는다면 좀 매수를 공격적으로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만 2천 달러가 왔을 때 고영빈 애널리스트는 손이 갈 것 같다 네 왜냐하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군요 현재 장세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 목표에 대한 목표가를 다 왔고 이제 기간적으로도 끝났고 제가 보는 이번 추세 상승은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상승 사이클은 4만 4천 달러를 찍으면서 한 차례 끝났다라고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기 때문에 좀 롱텀으로 하락폭도 좀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런 말을 하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여기서 막 금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미 오해하고 있다니까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 이제 내려오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아까 CME 갭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갭이라는 거 원리 자체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하지 못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갭을 메우러 오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여기도 효과를 완전히 밀어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가격대도 저는 장중에 차트상으로 갭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자리도 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는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올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그 라인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3만 천에서 3만 2천 달러 정도 됩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일종의 개편은 보이는 뻥 뚫려서 올라갔던 그 자리 네 이런 자리가 또 어떤 자리냐면 이제 2019년 3월에 있던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가 보시면 여기도 이제 참여자들이 거래할 수 없게 거의 확 밀어 올린 그러니까 효과에서 체결되지 않고 확 밀어 올린 자리라서 이런 자리도 이제 코로나 압제가 터지면서 메워졌거든요 호리로 매워졌기 때문에 과거긴 하지만 네 저는 이런 이제 이런 사이클이 한번 진행될 거라고 봐서 여기서 14,000불을 찍고 4,000불까지 하락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물론 이거보다는 이제 하락폭은 적겠지만 이런 과정이 좀 나올 거라고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만 2천 선이 도달해야 고용비 애널리스트는 손이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많은 채팅창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동요하는 그런 3만 달러는 안 됩니다 일단은 뭐 차트로 봤을 때의 고용비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 강사장은 비관 속에 탄생해서 회의 속에 자라고 낙관 속에 성장해 행복에 죽는다 호네님 거의 뭐 F18급의 호네다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분배기에 들어갔다는 설명을 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장에서 ETF가 들어오더라도 당일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이제 현물 비트코인의 그런 시장 안에서 굉장히 튀는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편이다 네 굉장한 호재로 보고는 있지만 굉장한 호재죠 그게 직발성으로 갑자기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는 게 이런 장세가 유지가 되다가 1월 10일날 아크인베스트와 21st shares의 ETF 데드라인이 첫 번째로 오는데 그날 예를 들어서 뭐 부결이 났다 그러면 이제 골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위험하죠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지금 기대가면 그냥 거의 대부분이 승인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도 승인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좀 충격은 생각보다 많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패키지를 우리 이제 의장님께서 막 이렇게 챙기고 있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하락 장세가 좀 더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을 오늘 고영균 애널리스트가 주셨고 정말 희망회로 하나만 살짝 던져본다면 반등했을 때에 이제 어디까지 갈 수는 있을까 이 정도는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채트를 볼 줄 모르니까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뭐 시나리오를 그리려고 해도 사실 상상적으로는 4만4천불을 돌파를 해줘야 아마 생길 것 같고 그놈의 그 시나리오상의 돌파점은 역시 44K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이클이 지났는데 하락을 안 하고 44K를 돌파한다는 거는 한 폭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구간은 55K가 열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44K를 돌파하면 55K를 바라보고 트레이딩을 하겠지만 지금은 44K를 돌파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돌파하기 전까지는 시나리오는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 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더 우리 44K좌에 입에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기를 바랐었는데 현재 장세에서는 44K를 일단 올라야 되는데 그거조차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이 좀 있다 코인마켓캡만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4만 1,800달러 선에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요정도 마무리를 좀 하고요 비트코인 다음 이더리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5만 1,800달러 선수는 요정도 마무리 평화에 따라서 결제하여 이제 6만 9,600달러 선수는요